섹시춤 볼 수 있을까요? 가능하죠 제로2 심각하게 실망하실 때 알고 있죠 굉장히 허무해 질거라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섹시춤이 뭐가 있어요?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그럼 취소요 그러는데 아니 내가 하겠다 나는 의지가 충만해요 할 수 있어요 보는 사람이 힘든 거지 나는 안 힘드니까 아니면 의지 안 할까요? 보는 우리는 무슨 죄인 그러는데 아니 피쉬피쉬 웃게 될 거야 귀여운 오빠 의지 안 할까요? 자 붙는 옷이 있고요 원피스가 있어요 둘 중에 뭘로 할까요? 원피스 붙는 옷 붙는 옷이요 내 가슴 사이즈를 이렇게 공개하게 돼 잠깐만 기다리세요 몇몇 후에 까꿍 제로2 제대로 웃겨보면 되나요? 웃겨달라니까 웃겨줄게요 웃겨달라니까 웃겨줄게요 아니 골반이 안 돌아가 아니 골반이 안 돌아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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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그럼 골반이 없어 아 비언니 오고 이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여운 오빠 내가 다른 리액션 없으니까 이젠 다시 할게요 왜 안 보는 옷이냐고 지랄하네 짜증나요 땅뚱 태태스틱 럽 300개 뭔데? 옷 갈아입으셨으니까 제로2 말고 다른 걸로 하자 제로2 낙한 문 봤잖아 쓰레기잖아 다른 쓰레기를 보여주자 어때? 100개 건물 감사합니다 그냥 선물인가요? 아니면 뽑기인가요? 사다리인가요? 2번? 사다리 2번? 미리 고르신 거예요 자 2번이라고 하셨죠? 자 2번으로 갑니다 사다리인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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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갈아입지 말 걸 하다리인가요? 딱 뚱 진짜 용 나올텐데 에헤헤